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벌꿀 생산량이 급감한 데다가 벌에게 설탕을 먹여 만든 사양꿀 유통도 늘면서 국내 양봉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천연꿀을 생산하는 양봉 체험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종환 기자입니다. 처음 양봉을 해보는 사람들. 조심스럽게 벌통을 열고 봉판을 하나씩 올려 벌들이 잘 번식하는지 살핍니다. 혹여나 쏘이지 않을까 겁도 나지만 꿀벌 사이사이에 저장된 천연 벌꿀을 보면서 금세 체험의 재미에 푹 빠져듭니다. 군산시가 양봉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양봉협회와 진행 중인 양봉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꿀 생산 과정을 체험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분양받은 꿀벌의 상태를 SNS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꿀과 로열 젤리 등을 생산할 수 있는데 양봉협회가 1차 검사를 통해 천연 농산물로서 안정성까지 검증해주고 있습니다. 가짜 꿀들이 사양수로 섞인 꿀들이 많기 때문에 그 꿀을 싹 빼내고 지금 천연 꿀만 받고 있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상 기후로 인해서 양봉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나 타개하기 위해서... 도심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양봉 체험장이 양봉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급감하는 꿀벌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